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오늘도 받아쓰기 같이 해봐요. 시작할게요. 1번. 저는 파인애플 주스 한 잔을 주문했어요. 저는 파인애플 주스 한 잔을 주문했어요. 2번. 탄산음료 대신에 생강차나 매실차를 드세요. 3번. 탄산음료 대신에 생강차나 매실차를 드세요. 3번. 아침에 항상 과자를 먹어요. 4번. 벌써 사탕을 열다섯 개나 먹었어요? 5번. 우리는 후식으로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어요. 우리는 후식으로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어요. 6번. 몸에 좋은 음식과 우유를 많이 드셔보세요. 7번. 무릎을 맞대고 앉아보세요. 8번. 이곳 음식이 텍사스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9번. 맛없는 싸구려 포도주 한 병을 왜 샀니? 9번. 맛없는 싸구려 포도주 한 병을 왜 샀니? 10번. 나이가 서른여덟인데 아직까지 애인이 없어요. 10번. 나이가 서른여덟인데 아직까지 애인이 없어요. 끝!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